광주 도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. 어젯밤 9시 50분쯤 광주시 흑석동의 한 교차로에서 61살 오 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26살 장 모 씨가 탄 오토바이가 충돌해 장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.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오 씨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